안녕하세요 시대민입니다. 샤오미 넥스툴 LED 손전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엄청나게 밝은 손전등인데요. 차량을 점검하거나 또는 야외활동할 때 손전등 하나 필요하잖아요. 아주 밝은 손전등.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엄청 밝아!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. 저도 직구로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. 상당히 저렴한 제품이에요. 참고로 이건 2,000룸맨짜리인데 3,000이 아니라 4,000룸맨짜리도 있더라구요. 그럼 이것도 밝은데 이것도 두배 밝기가 있더라구요. 걔는 가격이 거의 40만원 정도 합니다. 근데 이 제품은 3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. 안에 구성품을 보면 손전등이 있구요. 그리고 전지. 그리고 설명서랑 설명서는 중국어로 써있어서 무슨 말이 잘 모르겠어요. 그림밖에 이해가 안되는데 제가 설명드릴게요. USB-C 케이블이 있습니다. 일단 처음에는 이 뒤쪽을 열어서 전지를 넣고 사용하시면 됩니다. 안쪽 부분으로 플러스가 가도록 설치하시면 되구요. 뒤쪽 부분에 마이너스가 가도록 설치하시면 됩니다. 이 제품은 IPX7에 방수를 지원합니다. 그래서 비가 오거나 그런 상황에서도 비를 막 맞으면서도 사용해도 문제가 없어요. 안쪽 부분에 상당히 밝은 LED가 하나 들어있구요. 앞부분은 플라스틱인 것 같아요. 나머지 부분 다 금속으로 되어있어서 상당히 튼튼합니다. 여기는 버튼 눌러서 전원 켤 수가 있구요.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. 빛이 너무 밝아서... 보이나요? 지금 캠코더 나올 것 같아요. 오우씨... 너무 밝습니다. 이렇게 한 번 누르면 전원 켤 수 있구요. 한 번 누르면 전원 꺼집니다. 밝죠? 엄청 밝았습니다. 그리고 전원을 켠 상태로 버튼을 조금 살짝 살짝 누르면 밝기를 변경할 수 있어요. 조금 약하게 조금 더 약하게 조금 더 약하게 이러면 밝기가 좀 많이 줄어들었죠.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는데요. 지금 보면 이 정도 밝기죠? 지금 이게 제일 약한 거고 오! 이거 제일 밝은 밝기입니다. 너무 밝아서 지금 다 날라가 버렸는데 제가 좀 이따 야외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버튼을 길게 조금 약하게 약하게 누른 상태로 길게 누르면 SOS를 합니다. 차량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거나 했을 때 뒤쪽을 통해서 이렇게 켜두면은 위험을 알릴 수도 있겠죠.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구요. 비가 올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제품도 튼튼하고 차량이 밟아도 잘 망가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설계되어 있으니까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얘는 충전식입니다.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건전지 자꾸 바꿔 끼우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서 좋은데 여기 중간 부분을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조금 번거롭긴 한데요. 자주 충전할 일은 없으니까 이 안에 보면 USB-C 단자가 있습니다. USB-C 단자에 케이블 연결시켜서 뭐 차량에 있는 USB 포트에 꽂거나 또는 사용하고 있는 USB 충전기에 꽂으면은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. 제가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요. 스마트폰도 보이죠? 네, 스마트폰에도 보면 손전등 기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걸 이용해서 지금 밖을 비춰보고 있어요. 이 정도 밝기입니다. 지금 주변에 확인하기 위해서 가로등도 있는 곳에서 와서 테스트해보이는데 이 정도 밝기예요. 가로등만큼 밝지는 않고 아래쪽에 비추면 아래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는 정도? 네, 이 정도? 이렇게 이 정도 밝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넥스트 손전등을 이용하면 얼마나 밝은지 좀 보여드릴게요. 그럼 한번 켜봅시다. 켜면은 여기 있죠?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 어두워서 켜면 이 정도 밝기예요. 오! 저 끝까지 여기 비추면 나무 아래쪽도 다 보이고요. 저 끝까지 보이는 거 보이네요. 끄면은 지금 안 보이죠? 켜면 오! 엄청 밝아. 저 반대쪽 끝까지 다 보입니다. 끄면 안 보이죠? 켜면은 오! 빛이 나가는 게 보일 정도예요. 쭉 하고 하늘로 이렇게 해도 빛 기둥이 보입니다. 너무 밝아. 그래서 밤에 위급할 때 나와서 어두울때 이렇게 좀 환해야 되잖아요. 그럴 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사용하면 한 시간 정도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빛을 조금 약하게 하면 이 정도 너무 밝게 비추면 다른 사람들이 좀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밝아서 그럼 이렇게 빛을 좀 낮추면 더 오랜 시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엄청 밝아요. 스마트폰보다는 훨씬 밝습니다. 야외 나가서 한번 사용해봤는데 엄청 밝아서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요. 근데 실제로는 최대 밝기로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아주 위급할 때는 진짜 머리 밝혀야 될 때는 필요할 것 같고요. 평상시에는 조금 약하게 한 상태로 써도 충분히 많이 밝아서 상당히 유용했습니다. 밖에 뭐 산책을 하거나 할 때 이걸 들고 나가면 진짜 유용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차량 점검할 때도 보면 엔진 오일 같은 거 확인하거나 차량 상태 같은 거 확인할 때도 보면 밤에 확인할 때는 보통 지하철 수장에 차가 있으니까 좀 어둡거든요. 사실 가보면 그럴 때 이렇게 빛이 비춰가면서 밝기도 확인하고 하면 점검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가끔 이렇게 스마트폰 손전등으로 해결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 사용하면 상당히 유용한 제품이니까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하단에 링크 참고하세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날